노포동행 열차 노포동행 열차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당리 2번역은 사하 사하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사하 사하 2번역은 괴정 괴정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대티 대티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대티역은 다른역과 반대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티 대티 이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이번역은 서대신동 서대신동역입니다. 이번에서는 서대신동역은 서대신동역은 다른역과 반대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서대신동 서대신동 열차 내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사용 시에는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고 통화 중 목소리를 낮추어서 주위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이번역은 동대신동 동대신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동대신동 동대신동 이번역은 토성동 토성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토성동 이번역은 자갈치 자갈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자갈치 이번역은 남포동 남포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포동 남포동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이번역은 중앙동 중앙동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중앙동역은 다른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중앙동 중앙동 다음역은 부산역입니다. 대구, 대전, 서울 방면에 열차를 이용하실 분은 부산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Passenger's wishing to travel to 대구, 대전, and Seoul by the Korean National Railroad make it off at 부산 스테이션. 이번역은 부산 부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산 스테이션 부산 스테이션 열차 내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과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좌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분을 위해 지정 좌석을 비워두거나 자리를 양보합시다. 이번역은 초량동 초량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초량동 초량동 이번역은 부산진 부산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산진 부산진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하철 경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시거나 이를 목격하신 분은 부산지방경찰청 범죄 신고서나 국번 없이 112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좌천동 좌천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좌천동 좌천동 이번역은 범일동 범일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범일동 범일동 우리 지하철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승객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정승객 단속 유형은 무임대상 이외의 승객이 우대권 사용 일반인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나 소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승객에게는 기본운임과 30배 부가운임을 합산 징수하오니 올바른 승차권 사용으로 기초지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범내골 범내골역입니다. 이번에 사는 범내골역은 다른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범내골 범내골 이번역은 서면 서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사상이나 해운대 방면으로 가실 분은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부전동 부전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전동 부전동 질서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출입문 가운데로 타실 때에는 출입문 좌우축 화살표 방향으로 내리고 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양정 양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양정 양정 다음역은 시청역입니다. 시의회, 경찰청에 가실 분은 시청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Passengers wishing to visit Metropolitan Council or Police Agency may get off at City Hall. 수평선 바라며 푸른 꿈을 키우고 이번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이번역은 연산동 연산동역입니다. 계속해서 대전하 수영 방면으로 가실 분은 연산동역에서 사무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연산동 연산동 Passengers wishing to travel to 대저 or 수영 Please transfer to the number 3 line at 연산동 이역은 승광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이번역은 교대앞 교대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산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이역은 승광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열차 내에서는 일체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잡상인이 파는 물건은 대다수가 불량 상품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불량 상품을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이번역은 동네 동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동네 동네 이번역은 명윤동 명윤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명윤동 명윤동 열차 내에 물건을 두고 내리시는 분을 위해 지하철 서면역의 유실물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는 서면역 유실물 보관소 전화 640-7339 640국의 7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온천장 온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온천장 이번역은 부산대학 앞 부산대학 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산 National University 이 역은 승광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이번역은 장전동 장전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장전동 장전동 이 역은 승광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이번역은 구서동 구서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구서동 구서동 이번역은 두실 두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두실 두실 이번역은 남산동 남산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산동 남산동 이번역은 범어사 범어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범어사 범어사 다음역은 마지막역인 노포동역입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가실 분은 노포동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Passengers wishing to take 부산 센트럴버스터미널 may get off 노포동 이번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역인 노포동 노포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노포동 노포동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수영 수영행 열차입니다. 덕천이나 연산동 방면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십시오.